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외계인들도 경악할 만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계인이 무서워서 안 오는 거야 외계인이 없는 게 아니고 못 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내가 다쳐가지고 머리통이 다 찢어졌는데 미친 상사가 회사를 나오랍니다 사페 아닌가요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라고 했는데 개소름 핵반전 끌 끌 끌 끌 끌 원지 머리가 찢어졌는데 출근하라는 회사 주임 지킴이 제목 머리 찢어짐 vs 장례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크게 다쳤어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옆으로 넘어지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그런 큰 보상을 입었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못했어요 당연히 연차도 냈죠 다쳤다고 못 간다고 그런데 저희 회사에 있는 미친 주임 여자가 아픈 차한테 출근을 하라면서 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이미 허락을 받았는데 도대체 지가 뭐라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좀 싸웠는데요 아니 이건 그냥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주고받은 톡 있는 그대로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너무 분해서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 없고요 이거를 증거 삼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톡이 올라왔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보면은 뭔가가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모든 진실은 뒤에 다 있으니까 꽁꽁씨 안녕하세요 머리 다쳤다는 거 아까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꽁꽁씨 말고는 그 근무할 인력이 아무도 없어요 많이 아프겠지만 그냥 좀 참고 지금 당장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네? 당장 나오라고요? 저요 연차 냈어요 아니 그리고 지배인님도 허락을 하셨고 본부장님도 제가 따로 연락드려가지고 다 처리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주임님이 뭔데 저한테 나오라 말을 하는 겁니까 이미 상부까지 전부 다 보고가 완료된 상태고 처리가 다 됐는데 아니 그리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주임님은 머리 꼬맨 상태로 출근할 수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요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고요 본사에 보고를 하든 아님 노동부에 고발을 하든 해가지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아니 제가 뭐 휴무를 냈나요? 그냥 연차를 썼지 아까부터 진짜 웃기는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네 그따위로 행동하면서 저한테 상급자 대접을 바라는 겁니까? 아니 꽁꽁씨는 그동안 본인이 했던 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로남불로 나가겠다 이거군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푹 쉬고 나중에 다음에 봅시다 웃기는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제정신을 상태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엄청난 반전이요 이 쓴이예요 주임이 올린거죠 주임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슬프실지 이해가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마감할 직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잠깐이라도 장례식장 자리 비울 수 있을까요? 지가 먼저 이렇게 한 거야 댓글 1번 미친 상중인 사람을 왜 불러내? 그리고 일을 시켜 이게 진짜 덜 않나? 2번 그러니까 지는 상중인 상대를 진짜로 나오라고 했던 거고 저 주임은 진짜 부를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열받으라고 엿먹으라고 복수를 한 거였구만? 야 내로남불 지린다 3번 어? 근데 왜 저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 이거는 회사 탓 아닌가? 회사가 문제잖아 대댓글 물론 1차적으로는 회사 잘못이긴 합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 머리가 텅텅인 것도 맞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프겠지만 일 좀 해라 이게 뭔 소리야 4번 와 이거 보니까 나도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3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할머니 돌아가셔서 상복 입고 울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로 과제 발표 어떡할 거냐면서 개랄지를 떨어댄 미친 동기년이 떠오르네 심지어 저요 발표 담당자도 아니고 또 얘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걸 이미 역시 다 알고 있던 상태였어 그런데 전화로 난리를 치더라고 네 당연히 그 뒤로 연 끊었죠 미친 싸페 아니야? 이거는 연을 끊을 게 아니라 그냥 칼 들고 찾아가가지고 동맥을 끊어야죠 5번 아니 지가 나오라고 한 건 괜찮고? 걔 또라이네 이거 6번 많이 혼미한 댓글입니다 저거는 상중이 사람한테 나와달라고 할 게 아니고 상사한테 나는 지금 머리가 찢어져 연찰을 했고 다른 직원은 상중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 이 문혜력은 도대체 뭐냐? 너도 대갈통 찢어졌냐? 7번 이야 도대체 뭐 어떻게 된 머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상중인 사람한테 마감할 직원이 없다 하니까 오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요 대단하구만 정말? 조금 힘들어도 그냥 남은 인원끼리 마무리하면 되는 건데 이야 진짜 할 말을 잃었다 내가 8 우와 장례식 중인데 마감을 하라고? 뭐야? 사탄이야? 사탄 들렸어? 9번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장례 중인데 회사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누가 했든지 또 누가 전달을 했든지 간에 다 미친 거야 다들 정신이 나간 거지 10번 이야 지가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노동부 신고를 하겠다고 아니 미친 뭘로 신고를 할 건데 뭐 직장 내 괴롭힘이야? 보니까 이번에 머리가 완전 제대로 다 깨져가지고 과거에 지가 했던 미친 소리도 생각이 아예 안 나나 봐요 11번 얼마나 슬프실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와 그 멍청함이 몇 마디 말에서 다 느껴진다 게다가 할머니 돌아가신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안녕하겠냐고 마치 장례식에 가가지고 인사할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 댓글 머리가 찢어지면서 뇌가 같이 찢겨 나간 모양이에요 12번 무편집 댓글입니다 아니 장례식은 지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머리가 다치면 아예 일하는데 지장이 가는데 어떻게 나와 내 댓글 이건 또 뭐야 버린 등판인가? 뭐? 머리가 다쳐? 이야 진짜 제대로 다쳤구만 생각이라는 게 아예 없어 13번 야 처음에 뭐야 미친 건가 했는데 뒤에 보니까 저 어피치가 먼저 찔렀네 야 너는 당해도 좀 싸다 이야 참 이 뭐? 이야 이거는 지능의 문제인가 아니면 교육의 문제인가 둘 다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이야 근데 저도 이런 걸 좀 비슷하다면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모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하고 한 10명 정도가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춤이랑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거죠 그거를 준비하고 이제 발표가 아니고 나가야 되는 그날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모부가 물론 저하고 되게 친하거나 막약한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날 춤추고 노래 부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나는 못하겠다고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그랬나 그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거란 예상은 했고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아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끼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잘 넘어가라 하는데 한 명이 태클을 거는 거야 아 물론 그렇다고 대놓고 막 어?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혼자 빠지면 뭐 이러면서 이야 그 뒤로 저는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나왔지만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그 사람도 왕따를 당해가지고 나갔다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이래서 외계인이 안 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아무튼 감사합니다